으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왜그래 어? 이게 왼떡이야 풀 써야지 노트라 아아아아아아 랭스 어 이거 좀 아 이거 먹어봐 아니 평탈을 왜 빨리 안해 씨발 아니 스톱 빨리야 왜 안 걸어 아 그렇지 그렇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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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건들지마 너넨 흡수 흡수 아 잘했는데 까비 아 쌈이나 씨를 못 먹죠 아 맛있다 사미라 근데 잘 참네 실수 안 먹는데 근데 아 맛있어요 오케이 너무 까 아 알리스타도 잘하는데 각을 잘 봐 아 아 사미라 씨발 아 너무 잔인해 씨발 못 보겠네 저렇게 참고 버텼는데 너무 깊은데 아 너무 깊은데 어 대박 아 하나 못 잡아? 어? 탱크 어어 아 대박 대박이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뭐 뭐 스컷의 본능 견제 이해합니다 어 잠깐만 아 아 아 아 깔끔해요 저 잘생겼는데요 아 아 사미라 멘탈 진짜 좋다 원디는 원래 절해야 돼 저렇게만 해야지 올라가는 라인이야 아 아 아 이거 맛있어 어 어 이걸 끌어? 아 아 어시 달달하게 챙겨가고요 아 와 사미라 너무 잔인하다 어 우리의 투전을 되찍고 난다 그때 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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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일보 가는건가? 좀 비켜봐 비키라고 씨발 아 진짜 구질구질하네 아 알리 잘한다 이거 19점으로 17점 떨어지거든 애매말은 사실 금화야 그냥 사면서 해야돼 이거 화상식으로 아 뭐야 카밀킹 잭스킹씨야 잭스킹 저 새끼 존나 많이 만나네 씨발 يل치 어호우 완벽해 오오 나이스 카밀킹이 잭스킹을 이겼네요 어 뭐야 아 좋아요 아니 제리가 이거 존나 잘 부스네 타워 포탑 그 써렌 좀 안해주나? 덱스 킹이 써렌 눌렀을 텐데 덱스 보니까 왜 탑이 또 바텀을 혐오하는지 알겠네 불쌍한데 뭐라 합니까 저걸 아 왜 탐 죽어 이거 어 어씨 하하 잭스 나갔는데 잭스는 제가 많이 싫나봐요 아 아 얘 또 뭐야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얘 못잡아? 아 아 아 아 씨발 잡고 죽었다 아 드디어 잡네 아 그냥 쟤네 탑 미드 없는 수준인데 쓰레쉬랑 아 쟤네 정글 스포츠 너무 잘한다 맞어? 아 아 아 천원을 또 줘? 아 너무 야민데요? 이 새끼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아니 아니 아 야야야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 미치 이거 이거 그거 없는데 와드 없나 리신? 그렇지 그렇지 어우 쎄다 제이스를 본인 도파가 틀렸다 탑은 잘해야 돼 이게 지금 봐봐 어? 물론 징크타가 던지고 있긴 한데 탑이 존나 잘하니까 게임 이거 역전되잖아 나이스 좋아 야 와드 같은데 거기? 여이스 아 끝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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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끝내 으응 JOAN 와아, 씨! 봐, 제이스 존나잘한데 이게 삽이지, 이게! 도판들렸어, 당신은! 어? 말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탑 다 똥싸게나 만들고 당신은 틀렸어 아 제이스 예술이네 와 바로 나가버리는거 봐 존나 멋있네 존나 섹시하네 아 벨도 낮은 탑한테 던지라는거였어? 뭘 딴지를 걸어요 그냥 드립이지 어찌 내 말이 맞겠습니까 도전 선생님이 말한게 맞지 저게 탑이지 저게 장군이지 진짜 맨날 그냥 어? 또 쳐사놓고 도파가 이러면서 그냥 역겨워요 망나니새끼를 혹시 그 탑송이 손시인가요? 아니 그냥 나 솔렁할 때 보던 사람들 근데 이돌이호 나 이 닉네임 어디서 봤는데? 왔네 쏘도님이네 저 화장실을 빡 갖다 놓을게요 아 이 씨발 아 어디갔어 아 멤버 좋았는데 아 다 사라졌다 아 어둠사무소 존나 기분좋아 싱글벙을 하고 있었는데 오니까 다치나있네 어 뭐야 이거 야 잭스킹 저 새끼 좀 안타깝네 저 친구 망가져가고 있네 지금 잭스킹 아 공을 이겼어 근데 도전 선생님 말이 맞다 아 같이 먹어 같이 먹지 좀 서운하네 아 이거 다시하기인가 보다 다시하기 해주네 아 다시하기 제발 다시하기 아니어라 제발 얘들아 다시하기 하지마 왜 혼자 죽어 어 다시 죽어야지 어 다시하기 안하는데 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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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이아 얘들아 어이 뭐하고 있었어 어디서 아이씨 저러면 안되지 아아 아 얘들아 불길한 기운이 맴도는데? 전성기인 지금 세금 변경치고 선취올대 방타작이다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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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오케이 아니 리신이 너무 불쌍한데? 존나 열심히 하는데? 포기했으면 좋겠다 아아아아아아 리신! 너희스! 리신아 너 졌어 그만해 저럴 열정으로 닥치를 해라 어? 그니까 너가 지는거야 리신아 듣고있지 않겠지? 말이 안되는거야 거기 사람 많은데 캐롤 허 아이씨 듣고있었네 아니 리신아 미안하다 야 리신아 장난해지 너를 열정을 높이 산다 내가 어우 고민 되네 이제 큐돌리면 리신 잭스킹 마오카이 정화 유채화 들고 대기중 크.크.크.크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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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씨이이이발 그러면 좀 어지러운데 아 제발~~~ 어! 씨이이발 정말 리신이네 리신아 미안하다 장난 아났어 올릴 수 있어요 잭스킹 씨X 저기 또 있네 잭스킹아 한 번만 더 도와줘라 진짜 멸망전이네 쟤가 몇 번만 나냐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저격 같아 이 새끼 존나 많이 내가 얘 다이어트 때부터 본 것 같은데 블리츠야 너 듣고 있잖아 애기 해봐 이 새끼 안 듣는 척하네 아 그래? 이 새끼 씨X 너 저격 맞잖아 아니 이거 졌는데 게임? 바란 나갔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뭐야 근데 바란 안 갔어? 아 아 아 장전 씨X 빨리 따아 레이스 야 이거 어떻게 해 아아 바론도 가야돼 바론도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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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레이스 아아 드리아 고맙다 찢어 이 개새끼야 아니 이거 안 죽어? 죽여 개새끼 개새끼 죽여 아 시바 이겼다 잘 아 시바 이걸 이기네 아 잭스킹 진짜 좀 불쌍하다 근데 아이씨 이렇게 팀이 없긴 하네 어 아 블리츠 니깟 제대로 했네 아 바로 나가네 아니 근데 탄탄한 원딜석에 후반까지 올 수 있긴 했죠 쯧 오케이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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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캐리 구경 우읍 아 아 아 아 으 음 으